남의 돈이 친하다고 해서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만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대. 그것 참 하늘이 무너질 일이지. 그럴 때 늘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하고 무슨 인연을 지었어. 내가 저 사람 돈 떼먹고는 어디로 또 내가 이민 간 일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인연의 이치를 나에게 던져주는가. 다 인연입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하면 돼요. 무슨 인연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던져주는가. 그래야 돼요. 늘 내가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까. 아주 그게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저의 경우는 그래요. 저의 경우는 내 주변의 도반들의 일이라든지 또 내 당사자의 일이라든지 내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됐는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해당돼요.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 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나 뚜렷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도 틀림없이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만고의 철칙이니까. 이건 부처님 이전의 일이라. 부처님을 넘어서는 일이라. 이 이치는. 이러한 연기의 법칙은. 이러한 인연의 법칙은 누가 만든 것도 한 후에.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다. 부처님 이전의 일이라. 그건 우주의 법칙인 거예요. 연기의 이치는. 인연의 이치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됐을까.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아주 정말 이거는 값비싼 처방약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기억했다가 개시 연설해 주며 제마 외도가 여러 가지 마군과 외도들이 무능정비하며 능히 적에 막거나 방해함이 없으며 섭지정법을 정법포습에서 가지기를 무유공진하리까. 거기다 그렇게 토를 한번 달아주면 좋아요. 그런 것들을 다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일체법의 능설법시에 일체세계에서 법을 연설할 때 천왕, 용왕, 야차왕, 건달바왕, 아수라왕, 가루라왕, 김나라왕, 마후라가왕, 인왕, 범왕, 범천왕, 여래법왕이, 여래부처님까지. 저기 온갖 이런 불법을 수호하는 모든 순중들이죠. 우리가 아까 읽은 그런 약창계 속에 다 나왔죠. 야차왕, 용왕, 천왕, 아수라, 건달바, 마후라가, 김나라,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래법왕이, 여래까지도 개실수호하리까. 다능이 수호하게 되겠습니까. 지켜주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또 일체세계가 공경공량하며 동관 규정하여 다같이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바로 부처님의 법을 이어가는 그런 격식, 형식이 머리에 물을, 사회의 물을 떠다가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그러니까 왕의 대를 이을 때, 천자의 대를 이을 때 시기라고 그랬죠. 상의, 재벌지, 소, 호렴하며 항상 모든 부처님의 호렴한 바가 보호하고 염려하는 바가 되며 일체보살이 역대 애경하며 일체보살이 전부 다 또한 사랑하고 공경하며 더 성건역하여 성건의 힘을 얻어서 정장백법하며 백법에게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백법이라고 그래요. 그 흰법, 청정한 법을 정장 자꾸 자라게 하며 연설, 여래, 심심, 법장하며 여래의 심심, 아주 깊고 깊은 법의 이치, 법의 창고를 개연하며 열어서 연설하며 우리 불법은 다른 거 없어요. 법의 창고, 부처님이 깨달은 바, 그 깨달은 바 대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진리의 가르침 그게 심심, 법장이야. 어떤 것은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되는 게 있죠. 인과의 법칙 같은 건 납득이 됩니다. 얼른 지켜지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납득이 돼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잘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여래의 심심, 법장을 개연하며 섭지 정법하여 정법을 섭지해서 바른법을 포섭해 가졌어. 참 불법 안에도 이제 방편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수준에는 방편법 가지고 먹히지 않으니까 정법, 바른법을 뭘 이제 그래서 정법, 정법하는 거예요. 바른법을 섭지해서 이자, 이자 장음하면 정법을 가지고 자신을 장음해야 돼. 그 뭐 여상한 그런 어떤 이치를 어디서 들어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늘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정법으로서, 궁극에는 정법으로서 자신을 장음해. 바른 이치 가지고, 진리의 가르침 가지고 자신을 딱 장음하고, 장음한다는 게 뭐 얼굴 꾸미는 게 아니니까 마음속에 딱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딱 정법을 장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 딱 들으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법과 딱 견주어 봐서 이게 맞다 안 맞다 거기서 바로 판단이 내려져야 되겠죠. 하나님 일체 보살의 소행 차제를, 보살이 행한 바 차제를 원계 연설하소서, 원컨대에 다 연설해 주십시오. 좀 이러한 것들 앞에 나열을 쭉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결국 알고 싶으니까 연설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당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경전이 그렇듯이 너무 소중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쓱쓱치고 지나간다고 뭐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중송이라 해서 그걸 이제 시형식을 통해서 거듭 이렇게 밝힙니다. 설법주를 찬탄하다. 법을 설하는 주인을 찬탄하다. 그랬어요. 이 시에 정진회 보살이 욕중 선기야사. 그 뜻을 거듭 펴려고 이설 송언하사대, 개송을 설에 말씀하사대. 대명칭자, 선연설, 대명칭자, 소문난 사람, 크게 소문난 분이 보살 소성 공덕법, 보살이 이른바 공덕의 법을, 보살이 이른바 공덕의 법을 선연설, 능연, 잘릉이 연설하시니 신의 무변 광대 행하며 깊이 가 없는 광대 행어에 들어가며 깊이 들어가며 또 구족, 청정, 무사지로다. 청정한 무사지를 구족함이로다. 무사지 뭡니까? 스승 없는 지혜. 우리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가 이치에 맞나 안 맞나 딱 그 이치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이치 거기에다 딱 맞춰와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경전을 배워서 그 경전에서 말씀한 대로 또 이렇게 배워서 지혜가 생기고 옆에 사람에게 들어서 지혜가 생기고 성장하면서 세상 경험하면서 또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는 어디까지나 유의의 지혜야. 함이 있는 지혜라. 그게 한계가 있어. 궁극에는 내 마음속에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 그게 무사지야. 스승 없는 지혜. 결국은 모든 게 스승 없는 지혜. 내 속에선 우러나야 돼요. 우러나는 지혜. 그건 이제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옆에서 또는 경전을 통해서 자꾸 그걸 두드려야 돼. 끔없이 두드리고 두드리고 하다 보면은 내 속에서 아무렇게도 말하자면은 들어서 넣어놓은 지혜가 아닌 그야말로 본래지. 우리 영어한 생명. 영어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그 진여불성에 장착되어 있는 그 지혜. 그게 이제 무사지야. 스승 없는 지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뭐 어디서 무슨 학교 나오고 어떤 스승인데 배우고 해서 온갖 스펙을 다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밖으로부터 얻은 어떤 그 명예고 어떤 그 지식이지만은 본래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가 발휘되면은 그것이 제일 훌륭한 것입니다. 그게 무사지예요. 청정한 무사지를 구족해서 함이로다. 그 다음에 초발심 공덕을 찬탄하다. 야규보살 초발심에 만약 어떤 이가 초발심을 보살이 초발심을 가지고 있음에 처음에 이제 발심한 것. 성취 복덕 지혜성하고 복덕과 지혜의 수레를 성취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심이 처음에 생기면은 그 불심 속에는 복도 생기고 덕도 생기고 지혜도 있어요. 그 한 마음 속에 복덕과 지혜가 다 있어. 부처님을 양족종이라고 그러죠. 복덕과 지혜. 두 가지가 만족한 분. 그게 충만한 분. 그래서 이제 양족종이라. 두 가지가 만족하다. 충만하다. 그 복덕과 지혜의 수레를 성취하고 지혜의 법을 성취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게 이제 발심. 한 생각 일으킴으로부터 불심을 한 번 내므로부터 궁극에는 복덕과 지혜가 구족하는 거죠. 이생위 초세관하여 이생위에 들어가서 세관을 초회. 이생은 뭐예요? 생멸을 떠난 생사를 떠난 지위에 들어가서 세관을 초월해서 세관은 전부 생멸로 되어 있는데 생멸을 떠난 지위 하면 뭡니까? 진여자성, 진여불성, 본래 사람, 무위진인 차별 없는 참사람의 경지, 참마음의 경지. 거기에 들어가서 차별현상인 그런 세관을 초월해서 보혜정등보리법 1호다라고 해요. 정등, 정등각의 보리법,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널리 얻음이로다. 초발심 공덕이 그와 같다라고 해서 이제 또 앞에서 초발심 공덕품에서 이야기한 것을 슬쩍 한대목이 되게 가져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마음 낸 거, 불심을 낸 거 그보다 더 값진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저 경우는 가끔 출가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고 하지만 그런 기회가 없더라도 수시로 기억납니다. 처음 이제 불교를 만나게 됐을 때의 그 상황과 경우 그때 내가 마음을 냈던 상황을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혼자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정을 이뤄가지고 수십 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그 가정을 이루게 된 동기, 잊을 래야 잊을 수가 없죠. 그때 내가 눈에 무엇이 끼어가지고 뭐 이런 경우라든지 그때 내가 눈이 밝았어 뭐 이런 경우도 워낙 눈이 밝아서 참 그때 인연을 선택을 잘했다. 뭐 얼마든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거 좋은 경우가 됐든지 안 좋은 경우가 됐든지 간에 자기 팔, 그거 다 자기 인연이야.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뭐 내 팔자가 뭐 어쩌고 내 운명이 어떠고 그걸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나는 무슨 인연으로 그렇게 인연이 지어져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가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그걸 뭐 지금 어떻게 하려고. 자꾸 후회한들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거 다 자기 인연이에요. 자기, 전부 내 인연인데 그게 무슨 인연으로 그렇게 됐을까. 가끔 생각하면 그 생각만 해야지. 무슨 인연으로 그렇게 됐을까. 아무튼 간에 그 처음 인연, 처음 마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발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초발심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초발심 공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수행 근본이라 피부, 운하, 불교 중에 저 보살이 어떻게 해서 다시 어떻게 불교 가운데, 부처님 교법 가운데 견고 근수 전정성하여 견고하게 부지런히 닦아서 더욱더 스승해지고 정진의 보살이죠. 정진. 그 다음에 영재 여래, 실환이하며 모든 여래로 하여금 활익해한다. 참 여래 같은 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분류소 주지 속 당입하며 부처님의 주지하는 바에 빨리 마땅히 들어가며 나는 가끔 누구에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인연으로 저는 또 일찍이 학인들을 가르치는 인연이 돼가지고 처음에 통사 강조할 때 그때가 34살이었어요. 대단히 일찍 했지. 통사 강조 34살, 30대. 어떤 사람 50대, 기껏해 60대 돼서 하는데 그것도 다 인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후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모여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에게 공부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내가 공부를 열심히 계속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그 전에 여기 우리 어릴 때 법무사 강원에서 강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어떤 경우는 환속한 이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디 갔는지 도대체 모르는 거야. 환속했는지 그런 선생님들도 있고 자주 떠올리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상당히 부끄럽겠다. 우리를 가르친 사람이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 그래서 저는 공부를 더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공부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나를 생각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 집안의 어른이니까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디서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얼마나 조심합니까.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스승이 되지 않도록 나는 상당히 생각해요. 이거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안 했어. 난 늘 떠올려. 내가 어릴 때 공부하던 그 스님들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도대체가. 그때 우리에게 하늘처럼 보이던 그런 스님 같으면 지금쯤은 한국 불교를 뒤덮을 만한 사람이야. 뒤덮을 만한 사람. 그런데 또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불교계 생존에 있지만 또 중간에 뭐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크게 자랑스러운 스승이 못돼 있어. 누구누구라고 이름 덜 먹이면 다 알아.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아니죠. 그거 아주 참 좋은 대답입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부모가 돼야 돼. 자랑스러운 부모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환경 열심히 공부하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고맙습니다. 환경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서 상황이 안 되면 밥상이라도 갖다 놓고 사경하는 거야. 아이들이 와서 아니 아버지 그건 뭐 하세요. 아니 너는 볼 거 없다. 그렇게 하면 더 보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 그러면 자녀들이 뭘 뽐받겠어요. 그것뽐받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바쁘게 일하고 와서 또 저렇게 뭔가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면 훌륭한 부모지. 어디 가서 장관이나 뭐나 돼가지고 형무소 가는 게 그게 그게 잘난 부모요. 그거 잘난 부모 아니잖아. 그거 존경받는 부모가 아닌 거예요. 발탁이 됐을 때 잠깐 자랑스럽지. 그렇지만 큰 집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큰 집에 갔을 때는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게요. 그러니까 모든 열애로 하여금 다 환희케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은 바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하며 부처님 경제하고 같아진다 이거죠. 소행 청정 개원 원 개만 하며 소행이 청정해서 그 원이 다 만족하며 극도 광대 지혜장하며 광대한 지혜의 창고를 얻으며 또 상능 설부 도중생호대 항상능이 법을 설해서 중생을 제도하되. 뭐 크게 중생 제도하려고 그렇게 판을 벌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나하고 있는 되는 사람들에게만 불법에서 배운 이치를 하나하나 깨우쳐주고 일러주고 그래서 아이 나는 뭐 거기까지 뿐이다. 저기 환경 공부하는 데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등비구가 사립을 못 걸린 제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한 구절 딱 일러줬어.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니까 너 스승인데 나 좀 안내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부처님 앞으로 안내해가지고 부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됐잖아. 정작 마등비구 안내해 준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별로 소문 안 났어. 그 두 사람만 안내해 준 공덕도 크죠. 그런데 안내 받은 그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뭐 사립을 수고 못 걸린 사립을 못 걸린 사립은 진짜 부처님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분이라. 그리고 경전마다 사립을 나오고 마등비구 나오는데 별로 못 봤죠. 그 소승 경제는 들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상능설법 도중생 항상 능이 법을 설해서 중생을 제도하되 이심무이 무소착하며 마음에 의지한 바도 없고 집착한 바도 없으며 보살일체바라미를 일체바라미를 육바라미를 십바라미를 그런데 제일바라미만 생각합시다. 제일바라미를 뭐? 배려 또 뭐 꼭 그 그 보수에 대한 것을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가서 이사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배려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배려하는 마음 실선수행 무결감하며 다 잘 수행해서 육바라미를 다 잘 닦으면 더욱 좋죠. 실선수행해서 결감이 없어. 결성이나 가망이 없으며 소념중생 구도하며 생각하는 바 중생을 다 구도하며 우리가 일체중생을 다 제도하는 것 좋지만은 윗은 떠오르는 중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제가 됐든지 친구가 친한 친구가 됐든지 이웃집 사람 옛날 동창이 됐든지 간에 소렴중생입니다. 그들이 다 구도하며 상지, 불종, 사, 부재를 하며 항상 부처님의 종자를 가져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끊어지지 않게 하며 소자, 견고, 불당연하여 짓는 바가 견고해서 당연은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헛되지 않게 하며 헛되지 않게 해서 일체공성 덕출리 니꼬리 일체공이 이루어져서 출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제성자 소수행인 모든 수성한 사람 불보살이죠 과 같이 다근바 행인 저청정도를 원선술하소서 원컨대 청정한 가르침 청정한 도 청정도를 원컨대 선술하소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행의 인덕이라 영파일체 무명함하며 일체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며 지혜가 없는 것이 무명이고 이 세상에는 햇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전기불도 없는 게 어둠입니다 어둠이 얼마나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입니까 지혜가 없는 것도 그와 같아요 햇빛도 달빛도 없고 전기불도 없고 아우는 불빛이 없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뭐 전기가 한 시간만 나갔다 해도 이하던 법석을 떨고 그냥 왜 그냥 정년이 그렇게 오래 가느냐고 한 10분 안에 빨리 연결해줘야지 하고 야단독서 그런 정도로 어둠이라는 게 그래 무서운 거예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을 때 왜 그렇게 어리석었냐고 막 그냥 데모하고 그렇게 안 하죠 전기불 한 시간만 나가면 막 야당이야 전기회사고 막 정부를 향해서 막 대통령께도 욕을 했었고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참 안 좋은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항복 중 급여도 온갖 마구니와 그 외도를 다 항복하며 소유구의 실 척제하며 있는 바 때를 이게 전부 번뇌의 때죠 번뇌의 때를 다 시치며 득건 열애 대지혜하며 열애의 큰 지혜에 가깝게 되며 참 좋은 말이죠 열애의 큰 지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혜에 근사한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대며 영리 악취 제 험난하며 영원히 악취와 악의 갈래 악의 길과 그리고 험난한 길을 영원히 떠나며 정치 대지 수승경하며 큰 지혜의 수승한 경계 지혜 있는 게 수승한 경계입니다 불법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부 내 마음의 지혜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하고 바른 길 갖고 심지어 돈벌이까지도 이런 이치를 제대로 알면 잘할 수 있는 거죠 대지가 수승한 경계 가장 수승한 경계입니다 그것을 잘 다스려 청정하게 잘 다스리며 획 획 묘도력 상전하여 묘도의 힘을 미묘한 도의 힘을 얻어서 상전을 가까이 이웃해 상전이 뭡니까 부처님 아까 열의 대지혜를 가까이 한다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 높은 어른을 가까이 해서 일체공덕 개성취하며 일체 모든 공덕을 다 성취하며 증덕여래 최승지하고 여래의 최승 가장 수승한 지혜를 증덕하고 깨달아 얻고 주어 무량제국토야 무량제국토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보살력이 뛰어나고 보살행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 곳에 내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어 무량제국토야 한령은 제국토야 두루 머물러서 수중생심이 설법하되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위하여 설법하되 그렇습니다 중생 마음 잘 살펴서 그들을 마음 다치지 않게 하고 또 꼭 일러주고 싶긴 한데 상황이 아닐 경우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 감인대 견디고 참고 기다려 그래서 시간 가면요 시간이 가면 참 자연스럽게 좋은 말 해줄 기회가 생겨 그리고 일이 또 잘 풀려 말 안 해도 그렇게 슬슬 풀려나가 감인대가 참 중요합니다 환경에도 나온 말이지만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것 사업이나 가정사나 감인대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수중생심이 설법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설법해서 급작 광대 재불사 하나니 그리고 광대한 모든 불사를 짓나니 불사 부처님 일을 짓나니 운하이득 재묘도하여 어떻게 해서 저 미묘한 도 불토죠 부처님의 도를 얻어서 개연 열애정법 장하며 열애정법의 창고를 개연 열어서 연설하며 열애정법의 창고를 열어서 연설한다 그 환경 속에 숱한 이치가 많지 않습니까 숱한 이치가 그 전부 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살아온 경험과 상식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이게 이치에 맞나 안 맞나 판단해야 돼요 아유 환경에 있는 말이다 뭐 스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거 전부 틀린 말이에요 물론 스님이 말씀도 참고하고 환경의 말씀도 참고하고 곳곳에 경견의 말씀 참고 하지만은 자기가 그동안 축적한 쌓은 그런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이게 바른 이치인가 진리인가 이치에 맞는 말인가 아닌가를 먼저 검증을 해야 돼 그거 중요해요 그리고 틀렸다 하면 과감하게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리 고 운하 무에 여사자하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는 사자와 같이 되고 부처님이죠 뭐 여기 사자 두려움이 없는 사자와 같이 되고 했지만 내용은 부처님인데 그대로도 좋죠 사자가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짐승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자와 같이 되고 어떻게 하면 소행이 청정 여만을 어떻게 하면 해안바가 청정 해서 보름달 같이 되며 깨끗한 보름달 요즘 가을 가을의 보름달은 더욱 아주 맑고 깨끗하죠 하면 어떻게 하면 수습 불공덕 하되 부처님의 공덕과 같은 그런 공덕을 수습하되 딱 유여연하 불착수 참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말이네요 마치 연꽃이 물에 붓지 않는 것 흙탕물에서 연꽃이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미묘한 향기를 풍기지만은 그 흙탕물이 묻지 않고 젖지 않는 것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석에 또 이 오온 오온을 가지고 몸을 형성하고 아니 비설신이 육건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너나 할 것 똑같습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부처님으로부터 형무소에 가있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오온으로 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호흡해야 되고 일식주 꼭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흙투성이가 되면 안 되죠 흙투성이가 될 게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수록 더욱더 청정한 그런 연꽃 아름다운 연꽃 향기로운 연꽃 이것을 우리가 지닐 수 있고 그것으로서 그 나름의 연꽃으로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비로소 질문하는 내용은 질문 속에 중요한 이야기가 다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회보살에게 그동안 정진회 보살이 질문을 했는 내용은 거기까지고 그 다음 시간은 법회보살의 설법이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대답이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쉬지 않고 정진하세요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